우리 큰언니들 지금 어디서 오셨어요? 금오산에서 부산에서 오셨어? 부산에서 오셨어? 금오산 부산 금오산 금오산 나는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보면 부산 소리만 알아요 금오산 금오산 거기서 오셨어요? 여행 오셨어요? 여기 여행 오신 거예요? 잘 오셨어요 조금 이따가 우리 8대 품바 4대 품바 홀라당 뒤집어지네 아세요 혹시? 몰라 잘 오셨어 진짜 잘 오셨어 이런 구경은 어디 설 수가 없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노래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몇 명 앉았다 일어나고 일어나 보니까 노래 끝나기 전에 또 누가 일어날까봐 걱정시켜 죽겄어 왜 그러냐 여기도 하나도 못 팔는데 다 가볼까봐 노래를 해도 불안해 죽겄네 여기도 하나씩 사주세요 여기 옆하는 동영장입니다 언니는 세상에 손을 벌써 드네 하나도 5천원이고 두 개도 5천원이고 칫솔 사두고 엿사지신 우리 여러분들께 경례 한국에서 사랑해 니가 그 양쪽 양산당 당연되지 우라하면 당연되지 본잡히 인생은 새원장에 흘러가는 본인이 아니냐 한 계단을 잡아다가 때가 되면 지구 말인걸 지구 말인걸 벗어버렸던 새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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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산당 가슴 천만 년 살기가 천만 년 살기가 후회 없이 살던 한 년의 집 미련 없이 한 년의 집 혼자 인생은 내 월간에 흘러가는 보름이 아냐 한 개의 연차 내가 내려놓지 말로 멈춰서 아침이 미치기 멈춰서 산철 벗은 바람처럼 삼자 산철 벗은 바람처럼 삼자 한 개의 연차 한 개의 연차 충격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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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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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